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10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툴 도구 활용 처음 하기 위해서 컨트롤 n 으로 새로운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400에 500으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을 분리를 시켜서 눈금이 0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이드라인 100 단위로 이렇게 가로 세로 역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장하는 파일은 그냥 원본 파일 크기로 psd를 저장하는 거니까 1번 이라고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 10회에 해당되는 그림 순서대로 원본 이미지 2급 1 부터 불러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은 우선 컨트롤 a 한 다음에 모두 선택되었죠 컨트롤 c 그 다음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해주세요 지시를 보시면은 그림 효과에서 복제 및 변형에서 옷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나와 있는 옷이 뒤에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고 브러쉬는 사이즈를 우선 10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0으로 줄여 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천천히 하면서 자 선택을 옷은 다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위에 옷걸이까지도 선택이 되면 되는데 브러쉬가 좀 크네요 브러쉬를 좀 많이 2 픽셀까지로 줄여서 옷걸이까지만 선택이 되게 위에 손잡이도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컨트롤 c 로 밑에 선택이 돼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로 하셔도 되요 컨트롤 j 는 컨트롤 c 컨트롤 v 를 한꺼번에 실행해 주는 기능이죠 자 마우스로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뒤로 가져다 놓으시고 어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 있죠 그거 먼저 지우고 크기를 줄일게요 지우개에서 브러쉬 모양을 어 13 정도를 선택을 해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좀 지워 버릴게요 밑에도 아까 불필요한 부분 좀 있었죠 그 부분 대충 그냥 이렇게 너무 세심하게 안 지워도 돼요 대충만 지워 주시고 이제 컨트롤 t 를 누를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마우스로 조절을 하셔 가지고 뒤쪽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놓으시면 되요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했던 걸 마무리 하시고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옷 만들었고 다음 보시면 쉐이프 툴 있죠 격자 모양으로 만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카드 모양으로 만들라는 게 있는데요 카드가 아닌 카트 모양인 것 같네요 자 격자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쉐이프 모양 먼저 바꿔줘야 되죠 자 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타일에서 OK를 하시고 해당 타일 4라는 이 그림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먼저 해 주면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고 그리고 스타일 지정된 거 먼저 없애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시된 대로 순서대로 지정을 할게요 색상부터 F0033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스트로크가 2px 해주고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을 지정을 해 주면 되네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제 카트 모양 만들어야 되는데요 카트 모양은 쉐이프에서 타일 아래에 있는 웹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카트 모양이 있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역시 카트 모양도 드래그해서 그려 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시는데 좀 더 크게 그려 줄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카트 모양을 여기다 이제 그려 주시는데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모양 격자 모양의 스타일이 다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 없애 주시고 색상 바꿔 줘야 돼요 색상을 모두 F6자리로 입력을 해서 흰색을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만 지정을 해 주면 돼요 OK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동 네 Move 툴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격자 조금 더 작게 조절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만들어진 거 보니까요 그리고 이 카트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Ctrl T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키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료를 해 주시고 문자 지정 해 줘야 되죠 해피 쇼핑이라고 문자를 입력을 할 건데요 텍스트 허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그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 나타나는 부분을 Arial 로 바꿔 줘야 되죠 영문 포인트 그리고 보시면은 Regular 로 되어 있구요 글자 크기는 40 포인트로 바꿔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나왔으니까 이제 글자 입력할 때가 됐죠 글자를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 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그대로 지정해 주면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한 번 더 클릭 왼쪽 아래를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 669933을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두번째 나온 CC6633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Stroke도 지정이 되어 있죠 Stroke 선택하신 다음에 3px에서 색상은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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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OK를 하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위치 지정해야 되는지 출력 형태 보고 확인하시고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된다 싶으면 이제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배경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미지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배경부터 전체적인 조절을 다 조금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배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서 이렇게 조금 올려주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줬죠 그러면은 아까 복제했던 것도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조절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카트도 마찬가지죠 카트도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위로 좀 위치를 조절해 주고 밑에 격자 무늬도 컨트롤 클릭해서 그리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글자 모양 글자 위치도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상적으로 다 됐다면 이제 파일 저장하시면 되죠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니까 그냥 원본 크기로 저장하시고 나머지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체크 없애 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세이브 에지에서 포맷에서 jpg 파일로 파일 이름은 자신의 수험번호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그렇게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숫자가 적을수록 이 그림의 해상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줄여서 psd 저장해야 되죠 40에 50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 누르신 다음에 자 포맷을 다시 jpg로 우선 가세요 그러면 이름 그대로 쓸 수 있죠 다시 포맷을 포토샵 psd 파일로 선택을 하시면 확장명만 바뀌어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름 따로 입력 안 해도요 저장 그 다음에 오케이 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셨으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제출용 파일 있죠 이 두 파일을 다반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사진 편집 기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을 눌러주시고 400에 500으로 오케이 해 주시고 창 분리 해 주신 다음에 가이드 라인 모두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를 이제 두 번째 파일이니까 문제 2번 저장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원본 이미지는 세 개가 필요하죠 제일 처음 불러와야 될 파일은 2급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 파일을 불러다가 컨트롤 a 모두 선택했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를 하시고요 자 위치랑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2급 다시 3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자 불러오신 다음에 이 창을 보시면은 예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매직 웬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털럴런스는 15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자 선택이 한 번에 다 안 되네요 그러면 40 정도로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모두 다 선택이 됐죠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키보드만 선택 컨트롤 c 를 눌러 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v 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해주세요 move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t 를 눌러서 조금 회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눌러 주시면 돼요 이 키보드에는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는게 있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할게요 베블 앤 엠보스를 지정을 이렇게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라색 계열로 하기 위해서 휴 세츄레이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 휴 세츄레이션 패널에서 컬러라이즈 선택을 해 주시고 색상 보라색 쪽으로 쭉 가야 되겠죠 그래서 290 정도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50 정도로 세츄레이션을 높여 주세요 자 이 정도 높여 주면 보라색이 됐는데 전체가 다 보라색이 됐죠 자 이제 어저스먼트 이 패널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 버리고 레이어만 다시 보이게 클릭해서 열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이 사이에 알트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주면 키보드만 색깔이 변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액자 제작 쪽을 할 거에요 액자 제작은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 1 그림을 찍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J로 복습제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제일 상단 레이어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필터로 글라스라는 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누르시고 글라스는 디스토트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글라스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40정도씩 남겨놓고 상하좌우 40정도씩 남겨놓고 선택을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여기 곡률을 주기 위해서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에서 여기서 5정도 지정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5에서 8정도 OK를 해 주시면 곡률이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딜리트를 눌러 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점선을 없애 주세요 그리고 안쪽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지정을 할 거예요 안쪽 테두리가 5픽셀이죠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드롭 섀도우도 지정을 해 주는데 잘 안 보이죠 액자 쪽에서 그래서 디스턴스 10 그리고 사이즈도 10 정도로 함께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거예요 다음으로 2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을 분리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 안쪽에 것만 필요한데요 선택은 매직원드 툴을 선택해도 되고 퀵셀렉션 툴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거로 시간 있을 때 각각 두 개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편한지 저는 여기서 매직원드 툴로 바깥 배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털를런스는 40을 지정했고요 클릭을 해서 바깥쪽 선택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 선택이 안 됐죠 쉬프트 눌러서 거기도 추가로 클릭을 해서 바깥쪽 선택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에서 다시 안쪽 거 컨트롤 c 에서 복사를 했죠 그리고 붙여넣기를 바로 실행을 해 줬어요 무브 툴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t 한 다음에 사이즈 좀 줄여줘야 되겠죠 크기가 너무 크네요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고 이 정도의 크기를 맞춰주면 될 것 같네요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터 그로우를 지정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문자 효과 남았죠 디지털 음악의 세계라고요 글자 입력을 위해서 t 클릭하신 다음에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시고 글자가 나타날 곳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기 전에 폰트부터 바꿔줘야 되겠죠 한글이니까 이제 궁서로 지정되어 있네요 궁서 선택 글자 폰트는 36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상은 모두 f 로 써져 있으니까 흰색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입력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를 지정 스트로크는 3 픽셀 컬러는 660099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셨다면 OK 눌러 주시고 글자는 이제 또렷이 보여요 또렷이 보이는데 글자가 살짝 물결치는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위에 옵션에서 클릭한 다음에 스타일을 라이즈로 바꿀 거예요 바꿔 주시고 밴드는 50 그대로 놔두고 OK를 하고 이동 툴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원래 나타나야 되는 위치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자 이러시면 모두 완료가 됐죠 그러면 사진 편집 기초 파일도 모두 완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뷰에서 이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지워 주시고 제출용 JPG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JPG로 형식 선택해 주고 두 번째 파일이니까 2라고 고쳐 준 다음에 파일 저장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40에 50으로 지시된 대로 수정하고 OK 줄어들었죠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 주시고 파일 역시 이름만 뒤에 번호만 2번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이 두 번째 파일 JPG PST 파일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문제 3 사진 편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창 분리 시켜 놓은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 주시고요 파일에서 Save 눌러서 세 번째 파일이죠 문제 3 이니까 3이라고 파일 이름을 우선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도구에서 전경색에 앞에 있는 색상을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배경색에는 뒤에 있는 색상 흰색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경색 배경색 맨 앞에 있는 거 이걸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보시면 자 먼저 밑에서 위로 드래그 해 볼까요 자 제대로 됐나요 색깔이 잘못 지정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은 그냥 다시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거꾸로 했다고 해도 색깔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2급 다시 5 파일을 불러 오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텍스처라이저를 지정을 해 줘야 되죠 필터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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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저로 가서 여기에서 OK를 해서 지정을 해 줘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식으로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 아래에서 레이어 마스크 클릭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 주고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밑에가 노란색이 나오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숫자 1,2,3 이 정도는 좀 자세히 나오고 그 위에는 노란색이 아주 옅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하시고 2급-6 파일을 보세요 2급-6 파일은 먼저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보시면 노트가 되어 있네요 매지 원두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터럴런스 40인 상태로 배경만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쪽 마저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 인버스 해 줘야죠 컨트롤-C 카피했죠 그 다음에 창 닫고 컨트롤-V 붙여 넣기 했죠 자 이동 도구로 마우스로 좀 가져다 놓을게요 가져다 놓고 크기가 조금 크죠 좀 크니까 컨트롤-T 눌러서 크기를 조금은 작게 조절을 해 줄게요 그리고 밑에 딱 맞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해 줘야 되죠 FX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로 드롭 섀도우 한번 해주고 그리고 베브렌 앤보스를 지정해서 OK를 해주면 돼요 이제 2급-7 파일을 불러올 텐데요 자 컵 파일이죠 2급-7 파일을 불러다가 놓고 컵 부분만 선택을 할 건데 선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일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패스로 컵만을 따는 방법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 시작점 결정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패스로 쭉 컵을 돌아와서 이렇게 따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패스로 바깥에 컵 모양을 땄어요 이제 땄는데 안쪽에 손잡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패스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패스의 옵션 위쪽에서 보시면은 오토 오토 애드 딜리트 있죠 그 옆에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두번째 꺼 이게 빼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 준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부터 클릭을 해서 이쪽을 이렇게 따줘요 이런 식으로 따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면 패스 패널로 가셔서 여기서 여기 컨트롤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정확히 컵만 선택 영역이 된 거예요 컨트롤 C 하시고 여기 바로 붙여넣기 해볼까요 컨트롤 V 하면 컵만 정확히 따졌죠 그럼 이제 이 파일 필요 없죠 파일 닫아 버리시고 이동 툴 선택해 주시고 컵을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크기도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조금만 해 주시고요 위치와 크기 완료했으면 또 지시되어 있는 스트로크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세요 사이즈가 5px 5px 지정해 주고 컬러는 99cc66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컵의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2급 다시 8번 볼까요 2급 다시 8은 꽃이에요 꽃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딸 건데요 배경 쪽 있고 안쪽에서 따는 방법 여러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퀵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브러쉬는 15 상태로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천천히 빨리 움직일 필요 없다고 그랬죠 클릭 클릭 하면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옵션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는 좀만 크게 줄여주시고 선택하기 편하게 그리고 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는 안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카피 바로 하면 되죠 컨트롤 카피하고 창 닫아주고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주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자 조절을 좀만 이렇게 내려와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터를 눌러서 위치 조정 완료 이제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 외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쉐이프 만드는 거 있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신 다음에 쉐이프 모양 처음에 보시면은 네 펜부터 만들도록 하죠 노트 이 위에 그려지는 펜부터 만들 건데요 펜은 오브젝트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정확히 펜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펜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 있는 대로 그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색상부터 0, 0, 6, 6, 0, 0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베브렌 엠보스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돌려줘야겠죠 반대쪽으로 돼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마우스로 그냥 바로 이렇게 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절해서 이것도 펜도 마찬가지로 펜의 길이와 위치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서 그 다음에 엔터에서 위치 지정을 해준 거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엔터 다음으로 위쪽에 나뭇잎 그릴 거예요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모양만 바꾸면 되거든요 나뭇잎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이처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해당 나뭇잎은 이 나뭇잎인 것 같죠 클릭을 해주시고 앞에 나뭇잎이네요 이 나뭇잎을 리프 5 선택을 해주시고 이 나뭇잎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살짝 돌려주는 것도 해야 되겠죠 스타일 먼저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다시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은 따로 지시 안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또 선택을 해서 그라디언트 클릭 색상 값이 이번에는 세 가지 색상이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아래쪽에서 색상을 지정해 줘야 돼요 왼쪽 더블 클릭하고 처음에 있는 7b3015를 지정을 해주시고 가운데 가서 손 클릭한 다음에 생기면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에 지정해야 되는 24 그 다음에 b820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가서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해당 값을 ff66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로 창을 닫고 이제 ok로 한 번 더 창을 닫아 주시고요 ctrl t를 눌러서 좀 조절 해줘야 되겠죠 살짝 돌려주시고 크기랑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문자 효과에서 글자 영문하고 한글 입력하는 거 두 개 남았죠 자 영어 입력부터 할게요 타입 누른 다음에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해주시고 그 옆에 가서 여기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입력 준비 커서 깜빡이 놔두고요 글자 폰트부터 바꿔줘야 되겠죠 바탕이라는 글꼴 영어인데 바탕이라는 한글 글꼴 선택했네요 그리고 40포인트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나오기 전에 이제 글자 입력을 해야 되죠 글자 입력해 준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클릭을 해서 스트로크는 2 픽셀 색상은 0으로 통일된 거 검은색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지정만 이동 툴 해서 위치만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색깔을 안 바꿨네요 그래서 t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색을 바꾸도록 할게요 옵션에서 990033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글자 색깔 바뀌었죠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글자 입력을 할게요 글자 입력할 위치에 커서를 놔두고 클릭 그리고 글자 폰트부터 바꿔줘야 되겠죠 궁서라는 글꼴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40포인트 그리고 바로 이제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타일 색깔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글자 색깔 좀 바꿔줘야 되는데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시되어 있어서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해준 다음에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는 cc0000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006633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OK 해주시고 스트로크 다시 또 선택해주시고 3 픽셀의 색깔은 모두 F로 채워지는 검은색이죠 흰색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드롭 섀도우까지 또 해줘야 되네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고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글자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맞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으면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있는지 확인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파일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세이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서 가이드라인 없앴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저장은 항상 jpg 저장이었죠 jpg를 3번을 저장해주시고 자 이제 크기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누른 다음에 60에 40으로 크기 조절한 다음에 OK 사이즈 줄었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누른 다음에 이제 포맷은 포토샵 psd 파일로 해서 세 번째 파일 이제 3번 파일로 저장을 하고 파일 닫아주고요 그래서 파일은 밑에 있는 이 두 개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죠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N 키를 누른 다음에 600에 400으로 맞춰주시고 OK 눌러주시고 창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이번엔 4번 파일이라고 파일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따라해보도록 하죠 우선 2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이거는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니까 컨트롤 A 에서 모두 다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요 필터 지정하는 거는 필터 메뉴로 가셔서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여기에서 크로스 해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OK를 눌러주시고 이제 2급 다시 10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흰색 배경이죠 흰색 배경은 항상 저희 매직 원두 툴로 작성을 했죠 자 여기에서 흰색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선택했고 이 안쪽에 몇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Shift 눌러서 클릭 클릭 이 안쪽 각각 흰색 부분들 클릭을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제 색상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Select Inverse에서 선택 영역 반전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를 했어요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깔끔하게 목사가 되었죠 이제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시고 이동 도구 선택한 다음에 크기 좀 조절하시면서 위치 맞춰서 가져다 놓도록 하죠 자 위에다가 지금 350 정도 이 가운데가 이렇게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이 하트는 드롭 섀도우 지정해줘야 되죠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다음 파일 불러오려고 했더니 2급 다시 11 파일은 보시면은 출력 형태에서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말풍선이랑 그것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가운데 보여지는 노란색 배너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에서 쉐이프 모양 바꿔줘야 되죠 배너에 넣어도 있어요 클릭을 해서 오케이 하신 다음에 위에서 제일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거 배너 3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위치는 꽃의 모양 보고 어디까지 된다 이걸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 주시고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색깔 ff 해서 00 네 색 안 바꿔도 되겠네요 색은 그대로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fx 누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선택해서 3 픽셀에 컬러는 003333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게 위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하거나 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풍선이 앞쪽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배너 쉐이프 1 보다 레이어 2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2를 드래그해서 위쪽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위에 경계선에다 끌어다 놓으면 그러면 여기 앞에 풍선의 리본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왼쪽 위에 있는 말풍선을 만들 거예요 쉐이프에서 말풍선은 털크 버블에 있거든요 여기 오케이 하신 다음에 해당 말풍선은 두 번째 거에 해당돼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말풍선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컨트롤 T를 누르고 위치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오도록 키워주시고 엔터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한 상태에서 조금만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지금 스타일이 이게 지정돼 있으면 안 되죠 선택 없애주시고 색깔도 지금 이게 아닐 거예요 보시면은 색은 003333 이죠 자 그러면 003333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해 줘야 되죠 스트로크는 2 픽셀에 색깔은 흰색이네요 F6번 입력 그리고 드롭 섀도우 지정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말풍선 안에 2급 다시 11 넣을 수 있겠죠 자 파일을 불러다가 이 파일을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크기 좀 줄여야 될 것 같죠 크기 좀만 줄이고 이제 엔터를 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3하고 쉐이프 2하고 이 경계선에 알트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크기가 좀 너무 크죠 손이 좀 크게 보이니까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엔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네 그 다음 다음 또 보도록 하죠 2급 다시 11에는 러우프 파스텔이 거친 파스텔 효과가 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서 아티스틱으로 가서 해당 자 필터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실행을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거친 파스텔 효과가 지정이 됐어요 이제 하트 풍선 오른쪽에 시계가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계도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만들어요 자 쉐이프에서 웹 쪽을 목록을 찾아가서 오케이 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시계 있죠 시계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니까 쉬프트 누른 상태로 동그랗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만들고 스타일을 없는 거로 이제 하고 다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스컬러는 66666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사이즈는 2로 해주시고 색상은 F로만 모두 채워진 화이트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동하시려면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2급 다시 12 파일 불러올 거거든요 꽃그림 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꽃만 선택을 할 거에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가지고서 브러쉬가 좀 너무 작네요 브러쉬를 조금 키워 줄게요 브러쉬는 한 15 정도로 할까요 자 20 정도로 할게요 20 해주고 클릭으로 천천히 자 마이너스가 됐는데 맨 앞에 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선택이 잘 되죠 자 모두 꽃이 선택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 창은 닫아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 넣기 해주시면 되죠 이 Move 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사이즈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같은 비율로 가로 세로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는 종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2급 다시 13 파일을 불러 올 거에요 자 파일을 불러와서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자 편지 봉투 그 다음에 편지지 이것만 선택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퀵이 아닌 매직 원드 툴로 할 거에요 그래서 바깥쪽 배경색 선택하는 게 훨씬 빠르죠 한번 클릭 토널런스가 40 이기 때문에 한번에 선택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에서 해당 부분 컨트롤 카피 해주셔야죠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시고 이동 툴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지금 레이어를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조절 그리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위치를 가져다 놔야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지금 서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래서 마우스로 조절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조절해도 상관 없겠죠 자 여기다가 놓고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조금 더 올리고요 그리고 엔터키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하나만 지정을 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지정해 주면 돼요 모두 다 가로로 쓰는 글자죠 그래서 도구에서 T 선택해서 허리전탈 타입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제일 먼저 가운데 있는 것부터 입력을 할게요 마음을 종이 담다 클릭을 해 주시고 글자 폰트부터 바꿔 줘야 되겠죠 궁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 35포인트로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이죠 F6번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입력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다음에 드롭 섀도우 지정 오케이 그리고 스트로크이 또 하나가 있네요 다시 스트로크 한 번 더 지정을 해 주죠 자 스트로크는 3픽셀에 색상은 669999죠 669999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정렬을 맞춰 줘야 되겠죠 이동 툴 선택을 한 다음에 마음을 종이에 담다 이거를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담 이쪽에 풍선의 리본이 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풍선도 크기와 위치 좀 조절을 해 줘야 될 것 같네요 컨트롤 지금 이동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풍선을 한 번 클릭을 해 줘요 그러면 레이어가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주고 조금 위치를 조절해 주고 크기도 조절을 조금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회전도 살짝만 이렇게 돌려 주면 되겠죠 크기는 조금 다시 키워 줘 되겠네요 자 엔터 이렇게 해 주고 다시 레이어 제일 위쪽으로 우선 가세요 마음의 종을 종이 담다로 가서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 선택 되어 있게 해 주고 그 다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 부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글자 쓸 위치에 타이핑 툴을 선택한 다음에 글자 쓸 위치에서 커서를 갖다 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둔채로 바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20포인트로 글자 크기 바꿔 주시고 색상 FF 3399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글자 이제 입력을 해 주세요 글자 입력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고 스트로크 지정해서 3픽셀로 해 주시고요 색상은 모두 F 여섯 번 써주는 자 여기에서 오케이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면 그러면 이것도 끝이 났어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이거는 약간 물결무늬가 있죠 이 타이핑하는 거에 옵션으로 가셔서 자 와플을 스타일을 이번에는 플래그를 지정을 해 줄게요 자 글자가 길다 보니까 이 굴곡이 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밴드 50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자 다음 거 글자 입력할게요 마지막 글자는 편지 봉투에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편지 봉투 위에서 클릭을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 폰트부터 바꿔 줘야 되죠 자 에이리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볼드 채로 바꿔 주시고 글자 크기는 14 포인트로 해 주시고 색상은 흰색이네요 F 여섯 번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라이트하트 라고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자 클릭해서 fx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로 2px 색상은 ff33cc 라고 입력을 해서 오케이 를 해 줘라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옵션에서 와플을 실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보시면 아크를 지정해 주면 되죠 자 아크를 지정을 해 주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좀 옮기고 화살표 귀로 아이고 스타일 다시 아크로 지정을 해 주시고 너무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밴드를 한 30 정도로 조절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케이 이제 Move 툴을 선택한 다음에 라이팅하트는 편지지 가운데 딱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더 이상 수정할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없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 저장을 하시고 이제 jpg 로 제출력 만들어야죠 뷰 하신 다음에 클리어 가이드 해 주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포맷은 jpg 로 선택 그리고 파일 이름 문제번호만 4번호로 바꿔 주시고 엔터 퀄리티는 퀄리티는 8에서 10 정도 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해 주시고 그리고 사이즈 조절해야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바꿔 주시고 오케이 이제 이것도 save as 를 해서 파일 번호만 4번이라고 바꾼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문서 다 닫아주고 닫아주고 이제 파일은 홍길동 1부 jpg 부터 홍길동 4psd 까지 총 8개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시험은 끝이 나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기능들 여러가지 많았는데 기능들 자꾸 연습을 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는 툴들 있죠 패스트 툴 같은 것도 자꾸 연습을 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어요